마을에 사세요? 한 50년 사네 50년이요? 경도담 회장이고 아 회장님이세요? 여기가 어르신 3.1운동 발원지라 그러던데요 3.1운동을 할 때 스피아가 스피아여고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 스피아에서 발상지가 되어가지고 그새 출발해가지고 있고 모래에서 여기서 집결 장소가 있어 광주에서 근대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양림동 선교사가 세운 스피아 여학교 학생들이 1919년 광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는데요 일제의 유혈 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어진 만세운동 양림동에선 매 3월 1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가지며 역사에 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잊을 수 없는 지난 날 일제의 강점기 시리도록 아픈 역사의 흔적은 골목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 최상에 대해 지어진 가옥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달라진 이 한옥에는 놀라운 비밀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한데요?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줬다는 다락방입니다 아 여기에요? 진짜 귀중한 장소네요 저쪽 보면 창문도 있어요 사실 저쪽에서 보면 누가 들어오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른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도 있고요 뒤가 또 대밭이기 때문에 대밭 속으로 해가지고 피신할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친일파들이 자주 방문하던 곳으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시대의 비극 앞에 꽃피는 봄을 그렸을 독립운동가들 추위에도 결코 지능법 없는 매화처럼 인구의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도시가 만들어지던 추기 양림동은 오래된 가옥들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역사의 흔적을 거닐 수가 있는데요 굽이굽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엣길에서 지나갈 시간을 한 걸음 두 걸음 더듬어 봅니다 와 여기 외국인도 보이네요 웰컴 투 양림동 광주에서 가장 광주덥고 어떻게 보면 광주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아마도 이쪽 양림동이 아닌가 싶어서 네 데리고 왔습니다 아 very beautiful very peaceful and it makes me happy to see that cities keep places like this alive they don't replace them with new buildings and new infrastructure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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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